네바 안녕하세요 근진대비 근진대비 오늘은 요 일단 요 헝가워 게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게임 한번 해볼건데 이렇게 타임이 지나잖아요 싸워 오 고집하세요 쐈쐈쐈 바로 끝내겠다 사람 별로 없어 자 뛰면서 아 아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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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 어 아 이게 이게 게임이 서바이벌 게임스라고 되어있는데 이거랑 비슷한 게임이 많더라고 이게 한번 서바이벌 게임스라고 치면은 어 짱게임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안해 어 다시 시작한다 자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다보면은 돈이 모이거든요 그때 요거를 얻으실 수 있지 어 오케이 활 얻었다 활 얻었어 활 얻었어 아씨 미웠네 요것도 먹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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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도망가자 도망가요 일단 도망가서 각을 봐야돼 요것도 먹고 근데 쟤네 티밍 아니고 이렇게 나이스 티밍 아니면 괜찮지 이렇게 사람 작은 서브에 오면 게임이 빨리 끝나대 오 야 좋은데 야 템 좋은데 쟤네들이 둘이 싸울 때 나는 그냥 템파미하고 그 다음에 쟤네들이 끝나면 나는 그 뒤에서 먹고 그죠? 좋은거 아니면 있겠습니까? 뭐지 저쪽이 한명있다 아니 왜 안뛰어줘 이거? 아니 이게 왜 안뛰어줘요? 아니 이게 왜 안뛰어줘요? 잠시만 얘네 무고요 어? 어? 아 나 진짜 짜증나네 아 근데 사람이 좋으면 빨리 끝나고 이거는 코드 뭐 찾아봤는데 뭐 없더라고 이게 근데 사람이 많이 안해서 그런지 코드 이런 영상이 없더라고 일단 띄워서 어? 사과 벗고 오케이 요구다 필살 오 황금사고 오케이 아씨 왜 나한테만 오냐고 왜 먼저 아씨 똑같아 오케이 요구 먹고 피하면서 자 오케이 저기있다 옮겨 아씨 저거 못맞았어 아니 이거 왜 안맞아져 오케이 해봤겠어 안돼 오지마세요 안 돼 으아 내가 꼭 이기고 맞겠어 아니 이게 아니 저기 있는데 왜 내가 맞냐고요 아씨 졌어 진짜 아 일단은 짠 서브로 가야겠어 서버가 두개가 있는데 여기는 나 포함해서 저거 세명있고 얘는 여덟명인데 시작할 틈을 안준다 그래도 게임이 빨리 끝나긴 한데 좀 해야 좀 뭔가가 재밌는데 간다 간다 쟤가 너무 잘해 간다 달려가서 활 활 활 활 활 필요해 활 이게 금갑바 이게 화살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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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멀리 도망가자 히 아니 저게 왜 맞냐구요 저기요 아 아 왜 나만 놀이야 네 나만 놀이야 애들 쟤는 티밍이구나 아씨 또 맞았어 아니 쟤한테는 왜 이렇게 좋은 것만 있는건데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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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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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쟤 뭐야 아니 아니 저 아우 진짜 왜 나문들 죽이려고 하나 아 참 낫다 자자 여섯명 있는게 더 낫겠지 쟤네 둘이서 싸울껄라봐 아씨 너무 짜증나네 하나 둘 셋 넷 하아 샵 1500원 이게 천원 스킨 스킨은 뭐 아몬 아몬 일단 요거는 스캔 뽑길래 뭐야 이런거밖에 안줘 그러면은 아몬 뽑자 그래 아몬 뽑자 아몬 1000원 모아서 배틀패스 좀 보자 이렇게 해서 뭐 이런게 있구나 WXP 하면은 이걸 두개로 주는거 같은데 그래도 이건 잘 만든 게임인데 팀이 많아 뭐지 아 이렇게 뭐 이런 한국 게임인데 아직 안 끝났네 그러면 다시 들어가자 빨리 끝날지도 모르겠지만 제발 뭐야 벌써 4명 됐어 얘네 뭐야 왜 4명이 됐어 갑자기 아까 내가 할 때만 해도 3명을 해가지고 뭐야 얘네 죽일 준비한다 아니 쟤는 무조건 활만 있어 활이 사기지 아니 얘네들은 내가 들어오면 나만 놀려고 해 얘네 들어오면 그냥 뭐야 얘네 얘가 10레벨이니까 힘들지 우리 아 와 진정한 우수다 많이 늘었네 애들이 자 자 쏙아 이 이놈한테 계속 죽었어 자 2명 어차피 얘가 이길거 같은데 활 맞으면 이제 끝장이로 보면 돼 그때 속도가 느려지거든 쏜다 못썼다 뭐야 얘 왜 이렇게 멈췄지 그냥 확 막 세디네 죽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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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레이 너무 짜증나 얘부터 놀릴거야 잊어서 너무 잘하니까 너무 잘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지 휴 가자 할 수 있다 3 1 달려 오케이 도끼 도끼 도끼가 의외로 세네 내꺼 일단 다 가져가 어 여기서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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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튀어 지화아 아이 왜 나만 놓여ì어잘 맞췄어 먼저.... 내가 먼저 tan anic ti 아씨 또 온다 또 온다 쟤 튀어 튀어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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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요거하고 요거 입고 요거 버리고 요거 버리고 요거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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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꼭 이긴다 이거 먹고 오케이 활 나도 활 얻었으이자 누가 이겼는지 보자고 이것도 먹고 또 먹고 악 악 아씨 이게 아니 얜 나만 노려 계속 아아 아유 죽었다 아이 쟤 고수는 너무 강해 아 진짜 못이겠네 이렇게 헝거게임 해봤는데 고수가 있네 이만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잊지 마세요